사모님 요즘 병뚜껑 챌린지가 유행이야 어? 병뚜껑 챌린지 병뚜껑 챌린지라고 알아? 몰라 간심 없어 야 드라마 나 쳐볼게요 이거 아니 병뚜껑 챌린지 그 엄청 요즘 유행하는 거야 나 이건 간심 없어 그 병뚜은 창조 챌린지가 뭐야 또? 병뚜껑 챌린지 백뚜은 챌린지가 또 뭐야 또? 백어시도 안아온다 백어시도 안아온다 발로 어떻게 그래? 발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래? 아 할머니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 유행이야 되겄냐? 나는 못해 아 발로 되겄어? 너희 한번 해봐라 난 발 힘 없어 할머니가 무슨 발에 힘이 없어 아 없어 발 제대로 하려고 내가 발이룩 입고 왔습니다 연습 연습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준비되셨어요? 준비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만요 발차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? 나 제대로 하려고 나 발이 입고 왔습니다 나 해놔 제대로 하려고 너무 흔할 때 방망미라고 못 오겠어요 준비 어 실수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 대번 흔했습니다 우아야 너 정말 죽겠어 이 정도가 만들었을까 준비하시고 우아야 이번에는 저거가 반 정도ụ 다다듬고 한 거였거든요 열어놓고 이번에는 완전히 담근거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? 안 되게 잠그면 힘들겠는데요? 자 저도 같이 있습니다! 와! 아 잠시네 갑니다! 갑니다! 와! 다시 한 번 더! 갑니다! 갑니다 갑니다! 갑니다! 와! 와! 했습니다 해냈습니다! 해냈습니다! 장마원이가 해냈습니다! 한 번 더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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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아프다고요! 살 사라지라고요! 이야! 바로 준비하세요! 준비하세요! 이야! 아프다! 준비하세요! 이야! 준비하세요! 이야! 아프다고! 야! 니가 똑바로 들어! 이런 것은 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드는 사람이! 어? 팔을 이렇게 한 것보단 드는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지! 이거 운동이 되네요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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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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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또 해냈습니다! 또 해냈습니다! 또 해냈습니다! 아싸! 아싸! 야 이거 괴로가 아니구먼! 어미 힘들어! 다리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? 누가 만들었대? 어미 나 운동도 어미 있네! 어미 어미! 어미 사랑 죽겄네! 어미! 벽뚝으로 달리다가 내 목김 날라가겄네! 어미 어미 죽겄네! 야 내가 운동을 얼마나 안 했으면 그 발 몇 번 찼다고 그냥! 숨이 활떡거리더라고 그냥! 어미 어미! 어미! 어미 나 지금 손등 빨개졌다고! 야 한 번 더 할래? 안 해! 야 니가 허락 못 봤잖아! 근데 그거 몇 번 하거든! 니 손 맞았다고 안 하냐? 야 하루 몇 번 해도 운동이 늙었는데? 아 나 팔 좀 죽겠어! 야 너 팔 운동 좀 해라! 너 몇 번 못 뻗겠다! 넌 발로 못 차 그렇게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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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